안녕하세요 리트러스 교육 채널 언어의 종환의 대표 이동규입니다 자 오늘은 아주 특별한 공지사항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24년부터는 제가 매주 우리 뇌과학 공부법 대학 Q&A 초대 라이브 특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현재 우리 뇌과학 공부법 대학에 이미 입학하신 분들에게 매주 자동으로 라이브 일정과 강의실 링크가 담긴 초대장 메일을 보내드릴 테고요 아직 입학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 영상 본문 속 또는 이 영상 고정 댓글에 적힌 우리 뇌과학 공부법 대학 Q&A 라이브 초대석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라이브 방송 주제는 매주 조금씩 바뀌긴 할 텐데요 기본적으로는 우리 뇌과학 공부법 대학의 책 교재 그리고 커리큘럼과 연계된 내용으로써 올바른 공부법에 관한 Q&A, 두뇌개발, 자기개발법에 관한 Q&A 또 독서법의 정석, 아니면 인문학 공부법, 그 외 사회과학이나 과학지식 공부법에 관한 Q&A 등 전반적으로 뇌과학 측면에서 리터러시 능력, 즉 문해력을 키우고 뇌를 최적화시키는 법에 관한 매뉴얼, 그리고 가이드 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강연 내용은 매주 발송되는 우리 라이브 설명회 초대장 메일에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올해 처음으로 열리는 제1회 우리 뇌과학 공부법 대학 Q&A 초대 라이브 특강은요 이번주 일요일이죠 1월 14일 오후 2시에 시작합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또 시청자분들 모두 모쪼록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